5. 파인애플 내가 잊으라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장면 그 옆에서 어떤 어르신이 칭찬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느껴야지 맨날 말이죠 상한 파인애플에이지라든 프레이즈라든 그 글자만 보고서 외워봤자 안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상한 파인애플에이지라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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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칭찬하다니요 파인애플에이지라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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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프레이즈라고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미저리화로 느끼십시오 파인애플에이지라든 할 때 프레이즈 파인애플에이지라든 나를 칭찬하시네 파인애플에이지라든 파인애플에이지라든 나를 칭찬하다니요 칭찬한게 뭐 어디가 있어 파인애플을 프레이즈 속상했어 프레이즈 이지라고 프레이즈 예 하는 장면을 이제 옆에서 칭찬해주고 있는 장면까지 동시에 이렇게 이미저리화로 하라는 겁니다 파인애플에이지라든 프레이즈 파인애플에이지라고 프레이즈 그렇게 말했더니 칭찬하네요 프레이즈 파인애플에이지라든 프레이즈 예 프레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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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